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두 명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김호중 씨죠. 김호중 씨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근데 왜 나왔느냐. 기사같이 볼까요. 경찰 김호중 거짓말 탐지기 안 해도 증거 충분. 누가 한 얘기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어제 한 얘기입니다.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안 하세요. 굳이 해야 될 필요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관련자 진술 다 하면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안 가도 우리 다 혐의 적용해서 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처음에 사실 이 부분을 김용대 대표님. 우리가 이거 위드마크로 해서 역으로 해서 알코올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혈중알코올농도 판단하기가 몇 병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음주운전이 되겠어 그랬는데 그거 아니어도 다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또 수사당국도 어떻게 보면 사람입니다. 계속 저런 식으로 김호중 씨가 보이는 거짓말 행태 보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경찰 입장에서 계속 말 바꾸고 증거 조작하고 은폐하면 사법부에서도 그걸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해서 거기다가 너무 크게 일을 벌여서 김호중 씨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못 밝혀내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밝히기 때문에 저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걸 좋게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죠. 인플라인드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청 소속이라고 명확하게 떠요. 이제 이게 본인의 어떤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 명확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라고 했느냐.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음 아니야. 경찰 그렇게 우습지 않아.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서 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요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술 먹은데 CCTV로 보고 영상이 없어도 동석관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면 열의 9.9는 알아서 다 얘기를 한다.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다 옆에서 알려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괘씸죄가 서영주 대변인 보통 괘씸죄가 아니라 된통 걸린 것 같습니다. 사법 권력 우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참 귀를 잘못 들어도 잘못 들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호중 씨의 이번에 사건을 보면 이 사법 권력을 운욱하는 이런 범죄자들의 부분들은 좀 이렇게 깊이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김호중 씨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죠. 저희가 사실 구속되기 전에 MBN 단독으로 뭐가 있었느냐. 아이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구속된 다음에 이거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진즉 협조를 했으면 괘씸죄가 좀 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극한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거듭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 전원 퇴사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합니다. 퇴사문 닫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 지속 여부 자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덩달아 소속됐었던 연예인들도 다 불똥이 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은폐하고 은폐하다 가래로 막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구냐. 추미애 당선인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법사위원장 고사한 추 국방위 가겠다.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진실은 의로운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님을 지킵시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이 사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내가 외압받은 박정훈 대령을 지키려고 그래서 내가 국방위를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윤경호 위원님. 사실 다 법사위원장으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법사위원장 거론되다가 거기 정청래, 박주민, 전현희, 이현주 의원 등등 굉장히 많았는데 손 들고 국방위에 갈게요라고 얘기한 거 좀 의외이긴 합니다. 법사위원장으로 육선 의원이 가겠다고 나섰 모습. 그다음에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추미애 육선 의원을 지명하는 듯한 모습.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시중에 여론이 싸늘했으면 저렇게 도망을 갈까. 저는 박정훈 대령은 괜히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저 법사위원장 안 가겠습니다. 그 얘기 그게 핵심일 거라고 봐요. 국회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관례 다 깨고 오로지 추미애 아니면 법사위원장 못하나요? 국회라는 게 무슨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추미애라는 육선 의원이 관례 다 깨버리고 법사위원장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꺼낸 자체. 그 생각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정말 비판을 받아도 싸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추미애 당선인이 받아들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일각에서 윤영걸 대표님. 추미애 당선인 아들에 대한 재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해 당사자라 갈래도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가 가장 이해 충돌이 된다고 봐요. 2019년에 23일간 휴가 갔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근무했던 당직 사병이 폭로해서 수사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 무혐의 됐는데 지금 재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연말인가 투르키에로 스포츠 마케팅 공부한다면서 지금 소환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소환부터 응하고 수사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국방위원 가라. 이건 박정은 대령이 아니라 전 군인의 사기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추미애 당선인이 어느 상임위로 갈지도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